레이아웃 디자인 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레이아웃 설계 규칙이라는 것은 레이아웃에서 각 레이어의 최소폭과 각 엣지 사이의 최소 간격을 명시하는 규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가 람다라는 걸 하나 가정을 해요. 람다는 1분의 1 피처 사이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0.35마이크론 공정을 사용한다면 피처 사이즈가 0.35마이크론이에요. 그 절반을 우리가 람다로 잡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름하여 람다 디자인 룰이라 그러는데 0.75람다 플러스 마이너스 0.75람다 미스매치가 발생해도 이게 동작을 하도록 보장하는 거예요. 성능은 나빠져도 성능은 조금 떨어져도 이게 오동작은 안한다. 그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핑크가 폴리죠. 폴리 실리콘. 그 다음에 그린은 N 액티브에요. 그 다음에 이 X는 콘택트에요. 콘택트. 콘택트는 메탈완하고 밑에 소스 드레인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디자인 룰이 지금 여기는 이람다로 되어있죠. 이람다. 1번은 이람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람다. 폴리 오버랩 앤 액티브도 이람다. 폴리도 이람다. 그래서 이게 W죠. W고 여기 L이야. 채널 길이가 이람다라 그러네. W는 지금 제한이 없어.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디자인 룰이 있죠. 콘택트도 이람다. 그 다음에 O. 여기도 이람다. 콘택트하고 폴리가 이람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얘가 0.75람다 옮겨오고 이쪽으로만 미스매치가 나버렸다. 그래도 1람다니까 0.5람다 남아있죠. 그래서 괜찮다. 얘도 2람다인데 이게 서로 이쪽으로 와버리고 액티브가 얘가 이쪽으로 밀려도 오버랩은 늘상 있죠. 0.5람다 남아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쪽은 1람다. 얘는 얘하고 좀 꽤쳐도 큰 탈 안 난다는 거야. 큰 탈은 안 난다.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서 지금 이 람다들을 쭉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게 레이아웃 툴에 다 들어가 있죠. 잘못하면 에러를 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절단나죠. 콘택트에 이쪽에 붙어버리면 이쪽 예를 들어서 이쪽이 소스 같으면 이게 게이트하고 쇼트가 나버리죠. 따져보면 쇼트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쪽은 이쪽은 탈이 안 나요. 이 밑이 빌드 옥사이드라 가지고 그려보면 탈이 안 나. 단면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지금 아까 이 액티브가 이 빌드 옥사이드에 걸쳐버리면 이 구멍을 이래 뚫는다는 거죠. 이래 뚫어도 별 탈은 안 난다. 좀 못생겼지만 콘택트 저항이 줄어들겠죠. 콘택트 요만큼밖에 안 붙어 있어서 그런데 얘가 얘가 이쪽에 붙어버리면 이건 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뚫어버렸다는 얘기니까 이 소스하고 게이트가 쇼트가 나버렸어요. 그런 걸 따져가지고 이쪽은 탈 났고 여기는 괜찮고 이러면 이게 탈 나죠. 이렇게 되면 소스하고 드레인이 쇼트가 돼 있어가지고 게이팅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진 게 지금 람다 디자인 룰이에요. 이건 X죠. 이건 X. 이건 OK. 얘는 X. 이건 OK. 뭐 이런 얘죠. 그래서 이걸 그 룰을 따져가지고 한 얘예요. 게이트, 소스 드레인. 콘택트를 빡빡 해놨죠. 행 ovens예요. 시간 Test Heritage 틈 고 워 saw light abytes